네 안녕하세요 쇼리더 이템의 송지아입니다 자 오늘의 이템은요 G7 카포입니다 퍼포먼스 2 얘는 6만원 정도의 가격이었는데요 특별히 5만4천원의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카포 하면은 우선 꽉 물림 같은 경우가 되게 중요한데 이 G7은요 고가의 카포이라서 그런지 어느 뮤지션에게나 사랑받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프로페셔널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카포입니다 그리고 사용하기도 굉장히 편하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그냥 버튼식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걸로 열어서 플랫에 가까이 대고 지판에 붙인 다음에 그냥 눌러주시면 그대로 고정이 되는 정말 편리한 카포입니다 부피도 굉장히 작고요 그리고 이게 스텐 재질이라가지고 무게는 약간 있는데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한 카포의 역할을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격대만큼이나 성능도 굉장히 좋아서 스튜디오에서 사용을 정말 많이 하구요 프로페셔널이나 아니면은 그냥 버스킹용이나 뭐 연주식 어느 곳에든 다양히 다양한 그런 사업으로 사용을 가능한 카포입니다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일렉기타에서도 쓸 수 있는 G7 스카포 그러면 가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세요 갈Monk 가세요 바로 가세요 가져가요 그리고 예정에 붙여주세요 그리고 예정에 붙여주세요 그럼 요리를 펜트에 붙여주세요 든지 먹으러세요 그리고 일정에 붙여주세요 그리고 예정에 붙여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에스테이 그리고 2은 자율도 여러분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